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따로 놓을게요. 그럼, 쓴이가 왜 그렇게 욕을 오지게 먹고 또 도망을 갈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카톡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죠? 곧 복직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복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연락드린거에요. 첫째가 아직 엄마손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둘째가 생겨가지고 거기다 유산기까지 있어서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확인해가지고 적법한지 확인 후에 정확하게 메시지 차주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및 노무사님에게 지금 문의 드려놓았구요. 일단 임신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시기 전에 어차피 그만둘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만요? 일단 사실 확인하고 그냥 법대로 처리해드릴거라 제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게 서류부터 제출해주세요. 네, 다 확인했고 다음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퇴직하거나 복직하거나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대표님께 말씀드리는게 진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부한다고 하신거라면 참 유감입니다. 그런거 전혀 아니구요. 본인 복직일 맞춰가지고 일 나로 하던 분들이 지금 불만이 장난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아니, 본인이 복직 안하시면 그 두사람이 퇴사할 것 같구요. 이제와가지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뭡니까 이게? 복직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채용도 거기 딱 맞춰가지고 대기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면 저야말로 육암 아니겠습니까? 사무실에 직원이 대표님 외에 아무도 안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적어도 두세명은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육아휴직 사용할 동안 충분히 대체일력을 고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복직 문제로 인해 두사람이 회사를 퇴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내부사정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첫째 어린이집 보내서 적응 중에 있다고요. 복직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아이가 또 생겨서 아직 안정기가 되지 않아서 요청드린 부분이었다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좀 알아봐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예. 맞고요. 남자 두 명이 업무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 해야 할 일을 말이죠. 복직이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어?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뭐, 회사 사정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회사 사정에 맞게 저도 일방통보하면 되겠네요. 당신처럼.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언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바빠서 확인이 늦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생자녀 2021년 12월부터 3개월 13일 산전 육아휴직 사용 22년 7월부터 3개월 출산 육아 사용 22년 10월부터 8개월 17일 사용 산후 육아휴직 사용 출산후가 3개월 사용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참 오지기들 복직일 최종협의 후 채용계획 등 다 맞춰놨는데 시험관 아기로 의도적으로 둘째를 가진 것도 그렇고요 직원들에게 어차피 회사 그만둘 거라고 공공연히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본인 의사를 다분히 안 좋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생각을 스스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관 또한 본인 중간중간 복직 협의할 때마다 느닷없이 계속 연장하면서 경우도 없이 이루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원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저한테 협조 요청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바빠서 도와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걸 거부하겠다 맞죠? 아니요 아닌가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분명 말씀하셔놓고 아니라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아 예 대표님 육아휴직 기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아휴직 대상 둘째 아이 임신 중 육아휴직 예정일 23년 6월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신청일 23년 6월 26일 대표님 진정서에 넣은 거에 대해서 기분 언짢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8월 16일에서 17일 중에 시간 정해가지고 방문을 하시되 근로기관 및 휴직 내용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뒤에 하나 더 그지 같은 게 있어요 17일 점심 시간대쯤 괜찮으실까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신랑이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점심 시간대 이용해서 찾아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전까지는 회사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예 그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17일에 뵐게요 대표님 언제까지 답변 기다리면 될까요? 오늘 서울에 일본어 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잊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아 미안합니다 3시 전에 연락드릴게요 네 서류 내용 다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PDF 파일 첨부해주시면 도장 찍어서 스캔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조각 도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도장만 찍어서 드릴 테니까 일단 내용 다 기입해서 보내주세요 스캔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메일 알려주세요 이메일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입니다 꽁꽁꽁꽁입니다 네네 육아휴직 확인서 PDF 대표님 바쁘세요? 어제 알아봤더니 그 전에 찍었던 도장으로 찍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도장을 새로 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해서 도장 찍고 스캔하시는 게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들고 갔던 영지에 내용 적어서 접수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메시지랑 메일 주소 확인했고 도장 위조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 쓰자고 지금? 대표님 그거 안됩니다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 확인하면 돼요 위조 아닌 부분 말씀드려요 그거 그럼 보내주시면 그걸로 쓸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메일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많이 바쁘면 제가 프린트해서 다시 갈까요? 대표님 답변 부탁드려요 대표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된다 안된다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답장이라도 할 겁니까? 전화를 하셨네요 문자 드렸습니다 소독신고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여쭤보려고요 언제가 안되어 있는데요 21년부터 소독신고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20년도에는 되어있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3개월 3개월 8개월 어쩌고 저쩌고 이 기간 외에 연, 월, 일로 기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신고 내역이 없다고 확인되었고요 무인발급기에서도 출력하니 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 올리지 못해 정말 아쉽네요 이래가지고 욕 오지게 처먹고 도망갔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어쩌다가 둘째가 생긴 게 아니고 시험관으로 계획 임신입니다 그리고 도장 넣지 대단해요 일단 댓글 봅시다 원본직임이 댓글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시험관으로 둘째를 가졌다고 결국 처음부터 복귀 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네 그래 어쩐지 사장 반응이 너무 강하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여직원이 임신하고 육아휴직을 쓰면 너 복귀 안 할 거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도 여자고 본문까진 그래도 사장이 좀 너무한다 싶었는데 카톡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쓴이가 개쌍욕 처먹을 짓을 스스로 한 거야 뭐라고? 둘째를 시험관으로 만들었다고? 헐 아니 이 미친 여자야 그럴 거면 그냥 일을 그만둬야지 일은 처 안 하는데 돈은 받아 처먹어야겠다고? 처먹어야겠다고? 회사에서 안 해준다는 걸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고 거기다 회사에 피해 오지게 주고 이게 뭔 민폐야 왜 그러고 살아? 자리는 있고 월급도 나가는데 일은 또 안 하고 내가 대표라도 개 짜증났을 것 같아 2번 저도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쓴이 너무 이기적이야 돈 벌어오라고 지 신랑이나 쳐 갈구든가 이게 뭔 똥짓거리래요? 사장이랑 동료 직원들 너무 불쌍하다 육아휴직 복직하면 휴직을 했던 만큼 돈을 또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다 토해내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저런 것들 때문에 다른 성실한 여자들만 피를 보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도 저런 거 하나 있는데 진짜 개혈 받아요 미쳐버리겠어 2번 바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여자들 다른 워킹맘들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진짜 개 최악의 진상이군요 장난하냐? 저 출산 시대에 육아휴직은 당연한 거야 말 똑바로 해라 지금 이게 육아휴직을 까는 거야? 나라에서 이용을 하려고 만든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개 진상을 욕하는 거야 구분 똑바로 안 할래? 어우 수준 진짜 이게 어쩌다 둘째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시험관이라고 하하 아주 그냥 처음부터 작정을 했네 했어 회사 규모도 보니까 되게 작은 중소기업 같은데 그런 곳에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고 그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와 이 여자 양심 뭐냐 참고로 나도 애 키우는 여자야 헐 원본지킴이가 바로 딱 올라와버렸네 친동생도 댓글로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완전 벽이던데요 벽 사장 손가락이 텐장이라서 도장을 찍니 못찍니 이런 패들이 모지더라고 그리고 지인인지 본인인지 계속 발작하고 난리치면서 지를 욕하면 무조건 사장으로 몰고 사장패거리로 몰고 패드립 난무하고 진짜 인간이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더라고 나도 어제 이거 보고 암걸리는 댓글 보다가 진짜 개빡쳤거든 역시 원본지킴이 내가 바로 올라올 줄 알았다 어우 망할 진상들 제목도 웃겨 그지 같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그지냐고 깔깔깔깔 글쓰니 글 지우고 도망갔지만 보고 있죠? 이 댓글도 꼭 보세요 님 글에다가 내가 댓글 쓰던 중에 본문이 삭제돼가지고 싹 날아가버렸는데 댁이랑 지인들이 댓글 달았던 건 팩트잖아요 본인 입으로 지인이라며 쓴 사람도 많았고 또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라며 사장 때문에 관뒀다는 댓글도 있었고 거기다 니 동생까지 댓글 남기던데 이건 당연히 니가 먼저 글을 공유했으니까 그 지인들이 댓글 달은 거 아니냐고요 왜 본인은 그걸 안 뿌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니야? 또 여기가 결시친처럼 인기가 많은 채널도 아니고 그냥 삼실대방이야 게다가 평소 판 같은 거 잘 하지도 않은 남자 사장이 자기 자신은 물론 본인 지인들까지 싹 다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남긴 거라고? 아니 이 말을 누가 믿어요? 또 제도를 악용하는 당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니네 지인들은 처음부터 특정성이 너무 뚜렷했어 사장이라고 하면서 바로 패드립 받고 쌍욕 날리는데 이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한 번 씨부렁거려봐요 와 사람 진짜 개최하다 그리고 이 댓글에 반대가 딱 한 개인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 와 내가 본문은 그래도 뭐 그래 서로 입장에 있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톡 미친 거 아니냐? 읽으면서 숨이 턱하고 막히네 진짜 개진상이야 아니 뭐 큰 대기업도 아니고 보니까 겨우 직원 한 두세 명 동네 빵점인데 전빵인데 연속 육아휴가가 웬 말이래? 그것도 고의 임신으로 헐 특히 지금 댓글 분위기 보니까 원본에서 대댓글로 엄청 났던 것 같은데 아 그 좋은 구경 꿀잼을 내가 놓쳤네 대댓글 직원들은 이 아줌마 복귀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야 진짜 내가 사장이었으면 면상에 쌍욕 주먹 날렸다 진짜 저렇게 다른 동료들 갈아서 공짜로 돈 받아 처먹다가 진짜 더 이상 못 받겠다 싶으면 퇴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경력직으로 지원하겠지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직원 채용 기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정말 문제죠 8번 야 계획 임신에다가 협박이 안 통하니까 공문서 위주까지 시도를 해? 헐 있으니 진짜 웃기네 무서워 같이 일하던 직원들 모르기라도 암살하고 싶었을 거야 9번 어제 둘째를 낳고 가면 이제 둘째 낳고 나면 또 기가 막히게 셋째 생기고 육아휴직 다 쓴 후에는 육아휴자 아휴 육아휴직 기간까지 다 넣어 퇴직금 개 오지게 받아가겠네 아니 육아휴직 물어보면서 퇴직금은 또 왜 물어보는 거야? 나 여자거든 같은 여자야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 특히 사장한테 다이렉트로 톡 주고 받는 거 보니까 규모도 작은 것 같은데 야 그나저나 사장님 이걸 참네요 진짜 보살이다 보살 여하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0년 정도 쭉 낳는 건 어때? 육아휴직 10년 하면서 나라 애국하는 거 그런 거 말이지 애 써라 저도 여자인데 일반 사업장에서 저러면 여자 안 뽑아요 금전적으로 힘들면 애를 안 낳아야지 뭐 시험가는 해? 이건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건데 참고로 이 루트가 전에 제가 어떤 맘카페에서 뭘 상식한 몇몇 예비엄마들이 팁이랍시고 알려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쓴이도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여자고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정 연령 뽑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참 웃기는 게 본인들은 이게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아니옵시다 나중에 반드시 본인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야씨 어제 댓글 반응 박살나니까 뭐야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난리 치더만 그럼 나중에 결실천에 한 번 더 올려봐 라는 댓글도 있었거든 뭐 그래도 바로 글 지우고 빤스런 해버렸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원본 지킴이로 오긴 왔네요 축하합니다 본문에서 어지간히 난리를 쳤나 봅니다 복직을 약속한 상태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처음부터 너는 복직을 안 할 생각이었던 거네 사장뿐만 아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 다 연맥인 거야 아니 지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뭔 약속 내로남불 미쳤네 이 아줌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하던 중에 다 얘기가 된 거야 언제 언제 복직을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쓴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던 남자 직원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쓴이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다 약속을 한 건데 시험관을 한 거야 거기다가 안 통하니까 노동부에 얘기하고 아까 뒷담이라기보다는 통수 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장이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아 됐어 됐어 그냥 있어 내가 네 도장으로 찍을게 이게 진짜 이야 참 이야 이거는 분노하는 걸 넘어서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역시 진상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런 상상을 초월해요 아휴 참 따담하네 감사합니다 상상이 아니지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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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